좋은 이웃, 특별한 비대면 여행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꿈이 뭐예요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 꿈의 모습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다른 바깥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아예 상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꿈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더 많은 꿈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 좋은 이웃 좋은 이웃 펜이나가 나올 줄 몰랐는데 펜이나가 나오니까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네가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네가 이 편지를 보내줘서 되게 감동적이었어 내가 계속 후원할 테니까 건강하게 있어줬으면 좋겠어 아쌍테쌍아